원성모 감칠이 마무리가 덜 되서 다시 하기로 한게 있구요 그게 뭐였지? 음 이건 했고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개 그게 혹시 이거냐? 그래서 비에 3번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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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 로라 시스텔 시스텔스 지스텔스 하나 정도 지적을 해줘야 됩니까? 제인 앤드 로라 시스텔스 했더니 제인과 로라는 자매니? 라고 물어봤더니 노 위언트 위언트 위언트의 생생약된 말은? 제인 앤드 로라 시스텔스? 다시 확인 에? 잠깐 헤어라다 노 위언트 시스텔스? 위언트 시스텔스? 시스텔스? 그건 무슨 뜻이야 위언트 시스텔스 아니야 노 위언트 제인 앤드 로라? 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위언트 제인 앤드 로라 혹시 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그럼 위언트 제인 앤드 로라 무슨 뜻이야? 우리는 아니다 제인 앤드 로라 다 말이 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봐도 몰라요 설명한 거 다 봐도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제작업하겠습니다 팔 시험 치세요 무슨 팔이요? 팔 해야지 팔이요? 어 아 참 구화할 차례구나 아 네 뭐 계속 해야 됩니까? 뭐 끝나는 게 없어 어? 이거 봐도 몰라요? 몰라요 예 여기도 날라 뿐만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방에 있니? 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히즈가 그들을인데 그냥 복수인데 이제 비동사가 이즈는 단수고 아 히스가 복수예요? 히즈, 히즈, 아니 히즈 선즈 그의 아들들을 암만 죽여봤자 하면 데이, 데이가 되기 때문에 데이랑 맞는 비동사인 R이 써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 3번 더 해볼까요? 네, 디스 이즈 레이니 아이 니 드 엄브렐라 아, 이거 그대로 읽어요? 틀린데가 없어요? 아냐아냐아냐 이즈 레이니 아이 니 드 엄브렐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린 나는 필요하다 하나의 우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저 날씨를 말할 때는 빈칭 주어인 잇 그 뜻이 없는 잇을 넣어야 한다고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비의 1번 I like her dress and hair style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좋아한다 그녀의 드레스와 머리 모양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아 그녀의 가 맞아서 그녀의 그녀의 드레스 무슨 격이에요? 저 소유격이요 소유격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격 이름 씨 명사 이름 씨가 있다고 그랬죠? 네 오케이, 이분도 해볼까요? There are 아냐아냐아냐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요리사가 있다 주방에 오케이, 왜 이렇게 is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 There is R이 들어갈 수 있고 is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요리사 한 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is가 들어간 그리고 애초에는 여기 왜 R 했어요? 아니 아니, 저는 There are R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대어를 읽어야 됐는데 대어 R을 봤어요 아니 아니 아니, 실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뒤에 1번 해볼 거야? 네 My cap is red and her cap is blue 그 뜻은? 나의 모자는 빨간색이고 그녀의 모자는 파란색이다 오케이 그럼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도 돼? The red cap is mine and the blue cap is hers M-I-N-E-E-R M-I-N-E-R M-I-N-E-R 똑같은 거 두 번째지 M-I-N-E-R 똑같은 거 하나 더 했어요? 아니, 너 전번에 쳤던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이거 전본보다는 더 맞춰야 되는 거지? M-I-N-E-R 전본보다 잘 맞췄네 M-I-N-E-R M-I-N-E-R 계속해서 그 뒤에 공책이 책상 위에 있다 M-I-N-E-R M-I-N-E-R M-I-R M-I-N-E-R M-I-R M-I-N-E-R 저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M-I-N-E-R M-I-N-E-R 데올 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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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바꿔 써두세요? 어... 대열... 아니 아니 아니요. 대열... 노트북스 이렇게? 응 아, 이 대열가 아니야? 아, 대열... 대열... 노트북스 대열... 노트북스다? 네. 대점검? 아, 우리들의 두... 아니 아월... 노트북스 아월스니까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것들이 우리들의 것이란 말은 그것들은 우리들의 공책이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얘 무슨 격인데? 소유격 대명사요. 소유격 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소유격이랑... 저 저 저 명사요. 소유격이랑 명사,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공책 저희에게는 특정심, 극성은 그가 무슨 소리야? 어... 그는... 경찰관이? 어? 아니... 아아... 그는 경찰관이 이런 뜻이야,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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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안관이? 아, 이게 그는 경찰관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아니요. 아... 혹시 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유는 너... 아, 너는 경찰관이? 아, 너는 경찰관이? 와우...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We are not in the... 에어포트 now.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무슨 소리예요? 어... 우리는... 없다, 공항에? 아, 지금 우리는 없다, 공항에. 우리 지금 공항에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There is big...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아니, 저저저저... 팩토리스... In this city. 그래서 뭔 소리예요? 큰 공장이... 도시에 있다? 이 도시에 있다. 2번은? I like... These books... They are interesting. 이건 뭔 소리예요? 나는 좋아한다? 가까이 있는 곳에...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This book? 네네네. This pen? 이 책. 이 책들을? 근데...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니까 이걸로 바뀌었고... 그럼 얘도 따라서 뭐로 바뀌어? These books요. 그럼 These books가 뭐겠어? 이 책들? 그래. 아... 나는 마음에 들어한다, 이 책들을. 네. 계속해서. 그것들은 재미있다.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데이는... These books. 하나의 여러 시야. 여러 개요. 계속해서. 5번. Let's go to bed. It's... All... Already. Midnight. 네. 뭔 소리야? 어... 자로 가자. 어... 자로 가자. 지금... 자로 가자. 나 이렇게 황당한 건 처음 봐요. 뭐. 재정검. 멍청. 너 맞은 눈 보는데 내가 화낼 안 줄까. 아아아아아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아 이런 것도 있어. 아아 잠깐만. 대열알 있어. 크... It is. 그건 It is. 네. It is. 위에 있게... 대이... 대열알... 아 이게 벌써 자정이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되었고 아 이거 한번 해볼까? 네 그 티셔츠는 그녀야 맥스 히스 베스킷볼 이즈 인 더 박스 히스 베스킷볼 이즈 인 더 박스 이거 뭔 소리야? 4개의 쿠션들이 소파 위에 있다 애초에 왜 틀렸어? 이거 두개 다 틀렸던데 왜 틀렸어? 두개요?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 위에 보기가 히스 베스킷볼만 있길래 저는 당연히 히스 베스킷볼만 쓰는 줄 알고 히스 베스킷볼 인 더 박스라고 썼을 거에요 히스가 딴 것도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보기 안에 있는 것만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몰라서 틀렸고 두번째도 그것만 썼잖아요 대열 쿠션 온 더 슈투파 여기 이거 보여 혹시? 이게 뭔데? 맞춤표? 온점 맞춤표지 온점 맞춤표 물음표 느낌표가 있으면 이게 뭐란 얘기야? 문장 그럼 문장을 만들려면 몇가지 방법이 있어? 세가지요 뭔데 그게? 비룡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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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또 까먹었나요?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비룡사 어 어떻게 이걸 그새 까먹을 수가 있지? 아 하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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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디.. 양념씨? 근데 중학생이니까 조동사라고 알고 네 근데 중학생이니까 조동사라고 알고 없어요 대열 보고 눈치 못챘어요? 얘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대열 보고 눈치 못챘습니까? 눈치가 없군요 네 자 잘했고요 얘는 잘했고요 쟤는 엉망이고요 네 재정금 찔끔찔끔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넵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은 참 프린터에 죽고 있는지 잠깐 확인 좀 하고 성모양 깔끔하게 끝내자 응 그럼 답은 10일이 되는건가? 네 10 10 아니에요? 아 10인가? 응 10이구나 10은 프린터에 죽고 클래스 카드 안길이 꼴 스펠 매칭 스피킹 테스트 백전 네 그다음에 시험 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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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